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흩어져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우리 주원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계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입니다. 우리 두 번 소리를 맞춰서 제목을 복창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한 번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저는 스무 살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 똑같이 제가 노트에 메모한 것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도 저처럼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애는 나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염려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고 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신앙인이었을 때 그게 정말 궁금했고 물음표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 말씀을 믿는데 그 신앙함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결실을 맺는데 어떤 이는 아주 작은 일에도 사실은 시험이라고 할 것까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도 불평하고 낭망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떤 이는 수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믿음생활을 잘하고 싶은 다 승리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된 줄로 생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 안다고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격이 제 삶이 날마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는 제 소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도인입니다. 바울사도는 크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실패와 변명과 좌절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또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 그 첫째는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마주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군지 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니 6.25 한국전쟁이니 뭐 가까이 베트남 전쟁을 책에서 배웠고 영화로 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 산토리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신병들이 전쟁터에 도착한 모습을 책에서 자세히 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인 대다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전쟁에 나가면 위험수당이 많이 붙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지원한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비행기를 타고 그 전쟁터 베트남으로 가서 내려서 이제 부대에 도착해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으려고 운동장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잡담하고 담배 피우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줄 서 있는 운동장에 트럭이 들어옵니다. 트럭에서 몇 명의 병사들이 부대 자루를 내립니다. 그 중 부대 자루 하나가 터졌는데 그 터진 부대 자루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병사의 시체가 튀어나옵니다. 순간 정적이 감도입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떨고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어떤 이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로 나간 신참 병사들에게 그 시작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도 에덴 동산에 휴가 나와있는 기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을 만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시름을 하고 또 인간관계도 온갖 험담과 비방과 정말 힘든 그런 갖가지 문제들로 놀람과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 다니면 기쁘다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스럽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산 좋고 물 좋은 휴양지에서 즐기는 것일까요? 그저 행복하기만 한 천국 같은 생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피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12절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시름은 여러분 운동 경기의 시름 그게 아니에요. 이 시름이라는 말은 전쟁으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휴양지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사단을 보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함은 하와의 후손이기도 한 반면 또 다른 일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와의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형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노아시대에도 아브라함시대에도 로마시대에도 중세에도 지금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들 우리가 내린 결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영적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1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험은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을 적이 아닌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닌데 적이 아닌데 적으로 간주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실패합니다. 자 적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름은 우리의 전쟁은 결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결과육이란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웁니다. 자꾸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합니다. 남편이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싸움의 상대는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상대는 우리의 적은 악한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과 자꾸 싸웁니까? 왜 가정이 싸움판이 되고 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직장 에서도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싸우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토인이면서도 영적 전쟁의 영적 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꾸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인 줄 하나? 더 자꾸 이렇게 못살게 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따져서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격동을 시킬 때 짜증이 나게 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 그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정해서 나를 격동케 하는 나를 화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악한자 악한 영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인은 그 악한 존재 영적 존재를 알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이 일단 갈라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왜 이런지 일어난지 전혀 보지를 안 씁니다. 그냥 어느 편인가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진영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런 공직을 맡아서 능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출신 지역을 따지고 소속 정당을 따지고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대한민국 지도가 정말 빨갛고 파랗고 막 그냥 다 갈라져서 편가르기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막 실컷 싸우고 나서 애들 앉아놓고 우리 이혼할 건데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삐치라면 우리만큼은 싸움의 실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사회에서 단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편 누구 편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싸움을 한 번 보십시오. 다 이렇습니다.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적이 누굽니까?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합니다. 이런 문자 그대로 통치자들 정부 세상의 권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악한 영들의 계급 그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으니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보이는 모든 권세와 권력 뒤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말함이고 또 이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했는데 다 총체적으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단과 사단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들 뒤에서 조종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나라를 흔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의 삶을 피폐시키는 이 악한 영들의 악한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헛된 싸움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얘기하고 아이고야 원수가 그리하구나 마음에 정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원수가 저를 통해서 나를 격동시키는 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흔드는 구나 원수가 그리하는 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수 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섭리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 권세 이런 단어는 힘 있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또 어둠의 주관자 이 표현은 인간의 운면을 결정하는 과거에는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했잖아요 가장 그런 능력 있는 별 또는 그리스 로마시나에 나오는 제우스 신 또는 고대의 너부간네살 왕이나 아주 대단한 어떤 권력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대추리라 예수님은 이런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는 악한 자 악합니다 여러분 사실 힘이나 권력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악한 것에 사용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단의 목적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악합니다 그 덫에 걸리면 여러분 요즘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낚시를 취미로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낚시를 했는데 낚시바늘에 끌려 올라오는 물고기가 작은 그런 고기가 아니 아주 큰 고기 이런 고기도 낚시에 잡아 올리더라고요 아무리 큰 고기도 꼼짝없이 그 낚시줄 끝에 그 바늘 끝에 달려있는 낚시밥에 속아서 그 덥석 물면 걸리는 것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그럴듯한 모습으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낚시밥 속에 있는 원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세 번째 교활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교활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친구처럼 아름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는 동물을 사용했는데 오늘날 뱀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때의 그 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하와가 딱 보는 순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다가 말은 더 찬란했습니다 더 교묘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올까요 힘 있고 악하고 이 교활한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까요 청교도학자인 윌리엄 그날은 우리가 언제 사단에 넘어지는지 언제 유혹과 공격을 받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거듭났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어려운 일이 막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가정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그 순간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안 뺏기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더 많이 세세히 보살펴야 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못하니까 전도한 내가 먼저 믿은 내가 그를 붙들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말들을 엄마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배 안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배 안에 있을 때는 물론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도 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갓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사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옵니다 여러분 욕을 보세요 욕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이혼 도장 찍고 그냥 도망갔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욕을 심하게 괴롭힌 것이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욕의 친구들입니다 위로한답시고 멀리서 욕을 찾아와서 아주 멋진 말을 하면서 욕을 정죄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거 네가 네 죄값을 받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더 괴롭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실수와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의 친구들이 욕보다 어휘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욕에 대한 정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이 올 때 사단이 옵니다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잘나갈 때 성공했을 때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 따라서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이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크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그런데 그 성공 뒤에 그 성공의 절정에서 사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면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막 기도합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점점 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성공의 정점에서 부부 사이가 가정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단의 관계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 안일 나태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사진을 살인을 저지른 그때에 그 부하장수들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뭐 잘 전쟁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다윗은 뭐 특별히 전쟁 때 안 나가도 되고 그래 궁 안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무료해요 심심해서 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겨울일 때 사단이 옵니다 나태하고 안일할 때 시험이 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홀로 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약 그때 혼자 있지 않느냐고 요한이나 야고보가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서로를 보면서 없는 믿음이라도 끌어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는 사람 그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들 신앙과 삶을 나눈 믿음의 형제들 기도의 동지들 사역의 동력자들 이들이 없다면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육체적으로 세약할 때 육체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몸과 마음이 한없이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때 사단이 차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 죽는 것 이거 보통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 사단은 악하고 힘이 있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패할 때 성공할 때 내 육체가 약할 때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막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사단이 노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해서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적의 실체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대비책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자신을 강건하게 해라 주 안에서 너희 강건함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강건함을 찾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 주 안에서 우리의 강건함을 찾아야 그래야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잠재로에서 일어나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해서도 학교에 등교해서도 사업장에서도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에 병상에 누워서 죽었을 때도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가 오고 성공이 찾아올 때도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8월 신약 일독 통독을 또 도전을 하고 또 함께 읽고 녹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얼마나 그게 그죠 성경 읽는 게 안 쉽습니다 한 달에 일독을 알려면 그래도 아이들 읽는 속도 맞추고 이러면 하루에 두 시간은 앉아서 꼬박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처음에 주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자꾸 하니까 어때요 읽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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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었다 가 아니라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 말씀과 기도가 최상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신앙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사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움받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고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그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강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삼백